어? 메뉴 바로 시키면... 와 근데 너무 비싼데? 판도를 목으로 딱 맞고 쓸 경우에 열어본 게 700만 원을 엔구네임에서 드립니다. 와 진짜야? 진짜? 뭐야? 어? 근데? 여기 뭐가 있냐? 제가 쓰던 게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이거를 내가 챙기고 치약도 바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스페이도 바로 바꿔치기 하고 내 거를 아이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지금 벽 두고 가시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네 네 저러 갈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아무 재료든 제가 잘 산 바르시겠습니다. 정답 뭐지 자리 필요하지 않나요? 고추장면 어? 뭐지? 어떻게 해야겠다? 어쩔.... indaison 종용이 brings us up 문화상볶음 100만원 와 진짜예요? 야 이걸 맞춰서 우리 대단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요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?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싸 이야 겹창볶음 하나랑요 물냉면 하나랑 밥 3개 김기밥 한금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겹창볶음 아 여기 저희가 조금 가난해서 그런데 겹창볶음 양 조금만 많이 드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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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보는데 나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 이거는 동주 없어요? 동주 있으신 분 원달러 코인 필요하는데요 에이 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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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? 어 여긴거 야 근데 우리 편 없잖아 동주 동주 우리 돌았잖아 동주 동주 아 돈 ... 모니타의 차량은? 모니타의 차량은? 모니타의 차량은? 알겠어요? 지금 돈이 없는데,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이 차량은 이 차량은? 바로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내 거를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짜라란 짜라란 내 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것도 있고 저는 치즐까지 있어요 치즐까지 쓰기 때문에 치즐까지 쓰기 때문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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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충격감은 지쳤어 멋있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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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지, 묵직하더니만 뭐야 아, 이 집이야 아, 겁돼 아, 겁돼 아, 겁돼 나 줘, 나 쓸게 아, 겁돼 아, 부끄럽다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아 아 эти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아 아 아 아 아 20만원짜리 7개구나 우와 냉장고 좋다 이거 나중에 갖고 갈라고 삼성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냉장고가 있지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원 줄게 아 진짜로? 나 이렇게 거절해야 짠 바구니 진짜 너무 잘 먹었다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 다시 하자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아 진짜 아 진짜 떨리는데 아 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건가 이 정도면 아 아 자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신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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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한강에 호피 해외 해외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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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야 진짜? 아 뭐 근데 너무 오는 신뢰 아니예요?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uwu 아 요 음식 좀 나오면 하죠 요 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왔다 나왔다 뭐야? 자 오늘은 1등 멤버에게 오늘 특집과 딱 어울리는 문화상품입니다 50만원짜리? 어 두께 달려나 방사 지각지면 확인해야 된다고 우와 야 이게 50장이야? 야 진짜? 자 다 나눠드립니다 가자 가세요 정국아 형 술만 주라 정국아 이걸로 책 살 거지? 형은 믿는다 우리 정국이 책 사지? 형은 정국이 믿어 Maisx2 진짜 루이비통 추신거예요? 내가 쓴 것을 뽑았습니다 루이비톱을 보았습니다 루이비톱을 보았습니다 루이비톱을 보았습니다 와 남순아 와우 남순아 넌 친구의 엠버서잖아 봐라 맞춰되잖아 아 진짜 진짜 몰랐는데 뭐 어디있지 아아 좀 했다주면 안될까요? 이거 받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좀 만지자께다가 루이비 터치해 Seb 제가 지금은 친구가 나니? 자 가위로 딱 한 번만 가위가 이뻐 오! 거기다 거기 왜 주신 거기? 자 다 닿아 자 다 닿아 아 옷에 이제 또 옷의 풍제가 되겠네 진짜 내 이름이 안 되는데 책 살 수 있겠다 이거 우와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 형이한테 더 주면 되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마음만 주면 되죠 그래서 제 마음이 돌아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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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의 간이 다 eternal 진짜 주시는 거예요? 아 진짜 render까요? 네네네 진짜 와... 편하게 드시면 돼요 네 너무 competitors 야 나 지금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냥 바로 진님 받은 거 5타내 말도 못하냐 이런 거 너무 좋잖아 그냥 안 깎아. 엄청 좋더라구요. 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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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자. 어? 사줘. 가로무 진산 사주기. 목찌 빠스. 목찌 빠스. 안 냄샌 거. 발달 뽁. 발달 뽁. 아. 뭐겠지? 아. 지지했지? 아. 아. 따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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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갖고 왔어요. 이끼야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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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OOOOOikaL